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! 내가 오늘의 게임을 위허히어 두 개의점 양노일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! 반갑습니다! 바로 시작하죠 그냥! 네 눈치 게임 좋아요! 우리 오늘가... 컷! 아악! 뭐해! 야 뭔가 트롤하고 있는 거 같은데? 왜?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치?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닌데? 뭐 했어 그럼? 뭔가 들고 있어 뭘 들고 있는데? 나 저거 이거 문! 문 이거 있어 문? 우리 문 열고 나왔잖아 어 내가 다 뜯었어 지금 밸브 손잡이 있어 나한테 밸브 손잡이? 아 이걸 뗐다는 건가? 어 벽에 있기를 다 뜯어버렸는데? 그럼 여기다 깨면 되는 거 아니? 뭔가 비어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 깨는 거 아닐까? 어 꼈어! 오 나이스! 이거 내가 갖고 변화할 것 같아 괜찮아요? 아이고 우리 계속 그거 쳐줘야 되네 그 밸브 돌리는 거 같아 생긴 거 여기다 깨워가지고 나가는 건가 봐 잠깐 봅시다 지금 몇 개 가지고 있어? 나 두 개! 십자가랑 세모 십자가 세모? 아 맞네 여기부터 돌리는 거네 돌리는 거 같아 오케이 이제 열리나? 오 나이스 움직임 맞아? 일단 나 주변 좀 돌려볼게 왜 띠퀴 없나? 개 답답하네? 쉬프트 쉬프트? 오 나이스 와 깻무스 깻무스 진짜 아니잖아 어 이거 여기 위에 뭐 있다 오빠 이거 십자가 깨워봐 십자가 근데 양아지씨 응 이래라 저래라 해요? 갑자기 쟤는 똑바로 쳐다보세요 저기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저희는 정말 수평적인 관계인데 네 맞죠? 네 그쵸 나빴죠 이거 우리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면 벨블를 깨우는 게 정말 좋아 보여 제 상처는요 제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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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돌리세요 어? 어 주파수야 이거? 이거 오빠 위에 더 바뀐다 아래 내가 아래로 갈까? 내가 할게 오케이 제가 할게요 아 예 아래 아래 거 있어 뭐? 뭐야 뭐 바뀌네? 좁혀봐 좁혀봐 아악 왜왜왜 여보세요? 야 이거 게임 재밌는데? 버튼 누르면 막 바뀌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야 맞춰보자 이제 늘릴 수도 있고 어 좁혀봐 그니까 계속 어 방금 했던 거 이렇게 좁히라고? 어 좁혀봐 어 됐어 이거 된 거 아닌 거? 변하는 거 없어? 노래 나온다고 아 노래 나온다고? 아 그럼 다른 것도 다 맞춰봐야 될 거 같은데 이거? 다른 거에도 뭐 있을 거 같은데? 빨리 올라가세요 뭐 하세요? 아 기다려봐요 올라가세요 아 나 춰봐 길이 나 춰봐 세로 길이 위? 아니다 세로 길이 세로! 한 번 더 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더 더 아 부족해요 아니 음주운전 단속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할까요? 아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세요 조금만 더 아 됐으면 됐어요 뭐 어때? 나오는 거 없어? 또 노래 나오는데? 음악 밖에 없는 건가? 아 다른 것도 해보자 다른 것도 어 뭐야? 둥근 안에 대피소에 있지만 돌아갈 수가 없대 82753 가이베터 753 누구야 저게? 인데 무슨 말인데? 누가 가는 거야? 일단 이거 맞는 거 같네? 어 이거 뭐야? 아 이거 아까 알려준 거 찍으면 될 거 같은데? 디리리리리 디리리리리 어? 나온다 나온다 어 뭐야 이거? 아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? 어 얘 위로 올라가 볼까? 찍어봐 아니 깨라기 싫지? 아니 따라라 안쌌어 일단 해야 되는 게 어 이해는 했어 근데? 이해 못 했지? 응 자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어 라디오 주파수 들었지? 어 라디오 주파수를 들었는데 거기 친구들이 좌표를 불러줬어 어 근데? 왜 가야 됐네 근데 X표? 2초 가야 됐네 아니 그래서 예 이거 왜 한 거예요 방금 이거? 왜.. 왜 했어요? 아 동굴 위치를 알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저기 있으니까 구해달라고 알려준 게 아닐까 음 맞네 싶어 나는 반대편에서 잠겼다 이거 열어주라 반대쪽 아니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저기요 차 놨어요 아니 반대편에서 잠겼다고요 열어달라고요 문저어 아니 저거 못 갔다고요 지금요 여기 못 연다고? 누구야 되나 봐 왜 왜 젠장 이게 튜토리얼이라니 개같이 야 이게 튜토리얼이야? 이게 튜토리얼이지 그럼 아 아 가자 야옹 아 다음 거 네가 해야지 아세요 왜 뭐야 너랑 나랑 다 바란데 어? 싸우지 말고 사이좋하게 봐요 근데 아래 이 얘네가 뜻하는 게 뭐지 그게 너네 알아내셔야죠 그냥 말한 거잖아요 예 아 그거 보면 절대 의심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예 그럼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제가 예 쟤가? 문약? 야완지에게 천바를 내리도록 하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아 미친 아아아 아 나가 뭐 있어 거기 나 여기 뭐 만드는 거 있어 나 술통이랑 일단 보고 있는 거 알려줄까? 어 과일 같은 건데 좀 동그란 거 있고 약간 좀 오생일 과일 있거든? 모다피 같은 거 그 포켓몬 모다피 같은 거 있잖아 크로스 모다피? 자리만 보여 이거 못 가고 아 이게 그 이게 뭐 어디에 봐서 모다피야 개 같은 거 진짜 아 뭐? 어? 어? 아 개 같은 게임 아 게임 욕한 거예요? 아 이거 이거 어디에 봐서 모다피야 개 같은 게임 아 그냥 어떻게 알아들을라는 거야 아 이거 아 이거 방이 왜 이렇게 더러워 개빡치고 진짜 왜 줄이야 뭐야 아 방이 왜 이렇게 더러워 어 왜 이렇게 냄새 나 여기 어 진짜 아 근데 이거 게임 얘기한 거예요 어 저도 게임이에요 저도 게임 얘기해요 아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? 와 차진다 찼다 제자 오랜지 바닥이다 이 제자 나이스 제자 어 됐다 채웠다 오케이 오케이 아 개쉽네 100원을 이해했어야 돼 우리 헐크가 이 게임 했으면 삼시 헐크 모드일 거야 우리 능지가 그만큼 박살이라는 뜻이지 뭐야 이거 괴물 있어 어 여기도 조합법 개 많은데 얘를 죽일 수 있다는 건가? 파밍을 해서 죽여야 되는 거 같은데 아래로 난 아래로 가고 있어 내가 뭐 너 서포트 하는 건가 보다 나 죽겠는데? 물이 차고 있는데? 물이 찬다고? 응 나 옹물에 갇혔어 오 씨 잠깐만 아 여동생 죽어요 아 여동생 죽어요 물에 빠져 죽어요 하나 주세요 좀만 기다려봐 겁나 생긴 거예요 진짜 쟨니 한 칸 더 됐어 됐어 한 번 더 돌려줘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아유 개 같은 거 아이고 맛있어 맛있어 하얀 색깔은 나한테 보내줘야 돼 그거 옥수수랑 주황색 섞으면 하얀색 펄슨 될 거거든 그건 나한테 필요해 옥수수랑 주황색? 어 싫어 도네이션 써 평생 하자 우리 아 도네이션 써 평생 하자 좋아하다 평생 해 평생 해 아 싫어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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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거 같아 할 거 같아 이거 사람이 특정이야 게임이 인생이지 뭐 그럼 엄마 왔지 맞지 나 사귀서 산다? 부럽냐? 나 사귀서 산다 꽤 부럽냐? 꽤 부럽냐? 꽤 부럽냐? 야 이거 뭐 보내줘야 돼? 아 죽었다 개 낙탱 뭐지? 한 명을 희생하면 다른 한 명을 구하게 된다 한 명을 희생하면 다른 한 명을 구하게 된다 뭐야 나 죽이려 오는 거야? 아니 난 간다 뭐? 야구아 안 돼 안 돼 아니 아무리 포즐 게임이 어렵다지만 나는 죽으면 된다 어떡해 이러지 와 이러고 끝난 거야? 뭐야? 아 말도 안 아니 근데 길빡쳐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게임인 거 같아 맞아 열받으라고 만든 거야 이게 우리 남매 사이에서 이렇게 이런 PPAP가 나온다면 사이 안 좋으신 분들 꼭 이 게임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손절 짝감이거든요 정말 깔끔하게 그 관계를 끝내고 싶다 이 게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뭐 이별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 사람은 이제 평소에 꼴 보기 싫었다 싸우고 싶다 한 사람이랑 게임을 꼭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개 같은 게임 와 양아지님은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자겠습니다 호스틱 빨리 고기 잠깐 이런 영상은 어때? 아니 그런데